부지라고 부지라고 아 그렇지 똥나도 안 넣을까 그렇지 땅땅 일부러 화면에 안나오고 치는거 아냐 어우 어우 손잡고 응? 왜 일부러 손 안나오고 칠까 왜? 화면에 안나오고 치는데 일부러 어? 아닙니다 오해하지마십쇼 야 이거는 좀 이상해 나 완전히 이렇게 쳤는데 왜왜왜왜 뱃싸움 탑법 아니 근데 왜 사람이 일어나지 못해 아니 제가 요즘 요가 이러야 됐네 당구를 늘리기 위해서 요가 실패 득점입니다 휙 휙 동기야! 쓰리가라! 이야 쓰리가라! 세상 쉽지 혜정이 모자라지 않을까? 응? 혜정이 남을 것 같은데? 모자라나? 아 없네 아쉽다 야 나 응원했는데 하 왜? 걱정뿌런 조언 앞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? 아우 엄청 빼네 이렇게 하면 타구지 정도 칠 수 있겠죠? 어우 잘 쳤다 잘 쳤다 오우 흐에에에에!? 이거 그거 아닐까 이거? 이어! 만들어졌습니다 만든거 아니고? 아크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졌다고 뭐라는 거야, 알아? 아, 이거 이걸 이렇게 아, 계속 계속 이어가고 있죠? 좀 떨어지겠지만 깨졌습니다 어? 다시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? 아, 완전 깨졌네요 저 깨졌어? 이거 뭐 알고 얘기하는 거야? 당구도 아는 거야? 또 만들어요? 선수가 말이야, 수준이요 또 만드나요? 또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? 아, 이렇게 되면 나가리 벌써 돌 필요는 없었을 텐데요 안 맞을 뻔 해! 양팔쪼른 것 같았는데요? 어, 이거 이거 아, 뭐야 이게 시계 맞고 맞으면 별래에 가서 딱 붙겠지? 딱 붙겠지? 아, 이거 아, 이거 도시락 어휴 죄송합니다 아 이거 뭐하고 있었어? 아 이거 이렇게 세게 치면 끝났죠? 어? 이것은? 수익? 마지막이야 우리 8점 기록 아니야? 조금 젊었네 네 알겠죠? 너무 세죠? 통이 나서? 통통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되지 당구야 당구를 이런식으로 오로지 운으로 치면 이게 스포츠야? 로또지? 아이고 10개 무려 10개 무려 10개 아 이거를 10개 하셨잖아 이거 어제 할 것 같아 공주고 아이고 고돌이네요 죽었어? 죽었네요 아직 안 죽었는데 이게 또 느린 그림으로 또 봐야되나 또 아이고 내가 한 번 거짓말 해가지고 빠른 그림으로 봐도 됩니다 보자 해봐요 전쟁이래 전쟁 쉬운거잖아 찬스볼이야 찬스볼 아 이게 아 이게 얇다가 아 이렇게 치고 없잖아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자 이것도 세이가 나오나요 이거 아하 아 좋습니다 지금 치기가 안 꺼집니다 아 병이 좀 해 아 뭐예요 저 하고 싶어요 저 말하고 싶거든요 아 아 이번판을 세리도 힘들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잘 나갔는데요 이거 잘 나가냐 잘 내가 한 거냐 어 이거 코너로 몰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 진짜 아 진짜 신나 잘해 왜 나미 치는 거 가지고 아 진짜 아이고 이게 뭡니까 6점이자 아 이거 왜 이러지 6점에 어 삐 삐 1점에 1점에 삐 어 비슷하게 쳤네 내가 하나 역전했네 역시 역시 내가 앞선다니까 야 이거 그냥 보통 후랄 후랄는데 또 됐네 여기서 날라갔는데 날라가는 걸 일부러 계산했다고 네가 날라갔는지도 몰랐겠지 뭐 날라갔지 뭐 날라갔지 형들한테 몰랐는데 신고를 해야지 공이 날라갔어요 또 힘들어 안하고 또 두 바퀴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거야 어 제자리 제자리 세게 친데 세게 쳐 아 이건 아니지 왜 이래 공들이 야 아 잘했어 얘들아 왜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어 불의윳당구야 불의윳당구 아 나 진짜 알겠어요 나 괜찮죠? 아직 멀었어 아 이렇게 치면 없지 아 이게 뭐야 아 역시 생긴가요? 응 아 이거 쳐봐요 너무 잘 안 되는 거야 야 이걸 저렇게만 와 와 와 공들이 하날밖에 안 나왔어 가르쳐줘 뭐야 치고나마 얘기해줄게 어 아휴 공들이 아주 엄청 엄청 생각되는구만 운동화 공들이 많이 흘러와 공들이 다 좀 안 해 공들은 너무 잘 하잖아 공들이 다 안 해 공들은 공들이 지금 how 공들은 더 안 해 공들은 더 나아 공들은 더 안 해 야 너 내가 형들한테 불러준다고 해야 되는거 아니야? 아이씨 뒷대도 안되는데? 지금 뒷대입니까? 아 힘이 없네 너 봐주면 틀나나 이러면? 왜 봐주죠? 불쌍하니깐 몇번을 말해 불이익당구라고 속대인데 머리가 그쳤어? 푸셔 뭐하는거야? 끝났네 푹푸네 딱지마 슝슝슝 뭘까진짱이야? 야야야 이제 안들려 못친건 못친거지만 니가 그걸 봤다고 당구가 많이 늘어난건가 아니면 그냥 모르고 잘 알 수가 없어 하하하 그걸 봤다고? 어 깝짝 놀라는데 진짜 아 잘 쳤는데요? 아 잘 치지 자침부터 찍으면 욕구 인적구가 너무 멀리가지 운이 없는거지 이거는 실력은 좋은데 운이 없어 인적구 컨트롤이 안되는건 아닙니까? 아니지 예 푸셔 28점 가보겠습니다 27점 가보겠습니다 노래잠잉네 아까 제가 세워놨죠? 26점 붙이고 25점 나왔습니다 총 나왔어야 되는데요 홀복 나왔죠? 24점 나왔습니다 아 힘이 좀 쎈거 같은데요? 아 좀이나서 딱 보지 바라보입니다 23점 아 이거 들어 보지 않는군요? 22점 잘 빠져나오고요 종이 나서 아 아 났는데도 저만큼 같으면 안 같으면 난리 잘 뻔했죠? 10점 왔거든요 아 20 19 과연 단백이는 30개를 치고 역전의 팔꿈 발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18 아 18점 아 이걸로 그렇다고 내가 쥐거 같진 않지 근데 이거 이런걸 전문용어로 따로 농담 공급을 하면 그런 상관없이 따로 농담 공급을 하면 아 이게 뭐야 내가 좀 몇 포인트 졌을 때 짧았으니까 더 비워지게 하려면 좀 더 안쪽으로 졌을까 16 아하 16에 아 아 이거 좋네 뭉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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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겠네 응 딱 들어와가지고 어우 봤다고? 야 어 또 하얀걸 누려 반칙 아니야? 하얀걸 누리네 하얀거네 하얀거네 아 그래 내가 그렇게 치라고 일부러 이렇게 하면 뭐 얇게 치라고 따로 따로 이렇게 하면 얇게 맞아서 그렇게 해야겠지 키고 어 화났어? 아니요 화난거 같은데 4 3 야 야 10점 남았죠? 끝내면 돼? 그럼요 안 줄 거? 왜 줄 거야? 끝나야 끝나는 게 어때? 이봐 10점 남았죠? 그렇다고 질 순 없죠? 거의 끝나가죠? 너무 맞춘다 이거 안 죽겠는데? 이렇게 심어 죽으면... 야 또 하얀거 누르고 있어 왜 하얀거 짓 좀 누리냐? 하얀거 짓 좀 누르고 있어 아 왜 저런거 같아? 야야야야 떼 야 어디가 종비디 굉장히 너 친한 얘기다 얘네들은 좀 친해요 밥 좀 먹겠어요 멋있지 진짜 잘 찼다 이거 그래 울도치 않게 울도치 않게 잘 찼죠? 8점 나왔습니다 10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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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점 10점 당구 망했어 진짜? 우리 공이 안 부르냐 아이씨 끝났네 딱 끝났네 아이씨 학굴 쳐다보는 거 학굴 있었어? 깨났어? 다 이겨놓은걸 실수 없이 실수 없지 다 이겨놓은걸 실수 없이 5점 끌고왔네 끌고왔어 안되네 이게 4점 4점 넘었죠 너무 상대를 노린거야 아 이거 끝났네 이거 뭐 많고싶은것도 할걸 노린거지 진짜 이상해 너무 얇으면 줄로 들어가니까 적당히 쳐도 돼 아이씨 죽지 너는 나의 한단계 건너뛰음 왜 속은거야 아 이 녀석 매너가 없네 응 어 예쁘잡아 잡혔어요? 저는 안잡혀있는거 같은데 야 야 아이씨 잡아야돼 끝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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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못잡았어 끝났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의미없는게 실수가 있어 이게 왜 의미없어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... 내가 보면 그 엔단로 들어가네... 고춧가루